경찰들이 못 찾는 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찾는 거 없냐? 뭐야? 힘들어. 지금 상황이 제가 검사인 거죠. 딱 일주일만 빌립시다.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사람 찾는 건 자신 있었어요. 우리 상대가 누군지는 알죠? 나쁜 놈 잡는데 학법 볼 곳이 어디 있습니까? 주가 조작 세금 탄로로 모은 돈의 규모는 수백억 십천.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더 근사하게 살다 갈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. 여기에 부족 이랭이 와 있는데 좀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. 그래. 누구시더라? 공정한 수사. 나도 그러길 바래요 진짜. 어때?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지 그림. 집안 좋아 일 잘해 눈치 안 봐 숨긴 빨람. 검사들의 검사. 검사님은 좀 더 우아하니? 뭐 이런 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아이고 그 사람 범인 아니에요. 증거가 말해주겠죠. 나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나? 미친년이라든가. 여기서 이러고 있으셔도 되나 모르겠네요. 자백 안 할 거면 먼저 가요. 아무리 봐도 검사가 아닌 것 같은데. 이렇게 하면서까지 감옥 잡으셔야겠어요. 잡는 거 아니고 나쁜 놈들 잡는 거라니까. Pinotoplanca I am the worst job Of the world!